안녕 꼬마가씨? 또 보네?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그럼 또 보자 연기를 못하면 놀림을 받아요 아 미운 사람 첫 술에 배부르랴 첫 연기 도전은 누구나 완벽하게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요 처음이라 서슬렀던 토스타들의 연기 첫 경험 묻어두고 싶은 부끄러운 연기 흑역사 베스트 3 숨겨난 15플러스에서 잠깐 다시 보고 살포시 묻어드릴게요 국민 첫사랑 수지의 살짝 부끄러운 연기 첫 경험 시절 난 난 꿈이 있어요 얘가 박자 밀린 거 두성흉성 다 엉망인 거 알아들었나요?